와! 오리건에서 투표하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가장 높은 게 분명합니다. 투표용지는 선거일 몇 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각 투표용지 봉투에는 고유한 바코드가 있습니다.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우편함이나 USPS 수거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공식 투입 장소로 가져가셔도 됩니다. 그러면 우리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저걸 보세요. 오리건 유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. 먼저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서 투표용지가 접수됨으로 표시되면 서명을 확인합니다. 지금 너무 행복해? 날아갈 것 같아요. 모든 투표용지가 집계되고 결과가 준비되면 주 결과 웹사이트에 결과가 업로드됩니다.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. 선거관리 공무원은 결과를 인증하기 전에 최종 감사를 수행합니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세인트 존스 브릿지에서 춤을 출 겁니다. 감사합니다.